안녕 친구들 똘이 아빠에요. 오늘은 한글자모의 넷째 글자인 리을자를 입체로 그려 색칠해 볼 거에요. 준비됐나요?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? 리을, 리을 친구들도 따라서 말해 보세요. 리을, 리을 리을 ist 합니다ская 글자인 리을 리을 자 이제 리을이라는 글자를 입체적으로 그려볼까요? 자 이제 리을라는 글자를 입체적으로 그려볼까요? 이제 입체로 그린 리얼자를 색칠해 봐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